안녕하세요 안내밭 친구들,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붐바스틱을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먹으러 렛츠기릿! 자막했습니다. 와.. 오..냄새 너무 좋다. 일단 치즈볼 한번 먹어볼께요. 치즈가 조금 꾸덕긴 한데 꾸덕꾸덕하면서 짱맛이에요. 지금 넣어서 먹으시고 드세요! 너무 오죠? 엄청 맛있엉. MT ang program 치즈볼을 한개 먹었으니 아! 한개 먹었으니깐 이번에는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즈볼은 매콤하지만 점점 쫄깃쫄깃하면서도 맛있어요 치즈볼은 매콤하지만 정말 맘에 들어간 치즈볼은roll 치즈볼는의 핫도그 치즈자 치즈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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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쫄깃쫄깃해요! 매콤하면서 쫄깃쫄깃합니다! 입안에서 이 쌀고기 부분이 그죠? 뭐라고 해야하지? 엄청 맛있어! 오! 손이 빨갛게 됐네! 오! 손이 빨갛게 됐네! 이번에는 파요네즈가 뿌려져있는 시킨을 먹어볼거에요 비주얼은 좀 맛있게 생겼어요 화이트 초코 뿌려놓은 느낌 고추장 부담스팩 치토소스 치토소스 부담스팩 너무 맛있다 응? 섬다 마요네즈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어 치킨에 마요네즈라 생각했는데 저는 부추와 통합이 잘 맞고 마요네즈랑도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치킨을 먹어보기 전에 먹었을 뿐 이게 매우 매우 매운 것 같아요 에어컨이 매우 매우 매운 것 같아요 저는 에어컨이 매우 매운 고소입니다 를 넣어먹고 아주 매운 고소하고 이 를 넣어먹으면 이 를 넣어먹는 것 같아요 이 를 넣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살 좀 뻑뻑해요 그래서 양념이 고기함에 잘 배워있어서 정말 맛있어 쓰는 것 같아요 치이폴리도 마죠? 치즈볼과 치킨의 조합이 아주 악랭스러워요 오늘 음식은 정말 굿입니다 굿 원영사쌤 이제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들 하세요 그러면 안녕